건강을 지키려면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여유, 행복한 인생, 아니면 일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당신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건강상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중요성 같은 본질 따위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고 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 습관이란 다른 책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미 여러 사람이 각자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거나 미지근한 물로 목욕을 해서 긴장을 푼다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은 틀림없이 좋은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작은 습관들은 첨단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한 최신 정보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뇨병 전문의로 일하면서 지금까지 20만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당뇨병 전문의로서 나의 철학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인해 환자가 인공투석을 받지 않게 할 것 당뇨병과 맞서 싸우고 있는 환자가 암이나 심장병 등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나는 당뇨병 외에도 온갖 의학 분야에 관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질병이든 예방과 조기 발견 최적의 치료 이 세 가지가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백세 시대인 오늘날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백세 시대를 쾌적하고 건강하게 보내려면 병을 키우지 않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병을 빨리 발견해서 초장에 잡고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한 올바른 지식을 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선가 좋다고 들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일은 이제부터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원인에 대해 이해하고 정확한 지식을 쌓은 다음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행동을 습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백세 시대를 위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작은 습관입니다 저자 마키타 젠지 건강을 좌우하는 최강의 무기 올바른 지식 지난 몇 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누이게 되었다 발생 초기에는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아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로 인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나머지 감염자가 아닌지 여부를 두고 서로를 감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경직되었다 반대로 코로나19를 우습게 보다가 감염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감염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져 부주의하게 굴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거나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질병을 정확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졌다 나 역시 어떤 질병이든 정확히 두려워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그리고 정확히 두려워하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짜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지식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삼아야만 한다 코로나19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코로나19가 비말뿐 아니라 공기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사람들은 다수가 모이는 식사자리를 피하고 환기를 자조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질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아무 대책 없이 무방비하게 있는 사람보다 감염의 위험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즉 올바른 건강 지식의 여부가 생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이는 비단 코로나19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다 나의 전문 분야인 당뇨병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비약적으로 관련 연구가 발전하면서 뛰어난 치료법 또한 확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 사실을 안다면 당뇨병이 더 이상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당뇨병은 여전히 무서운 질병이다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혈당치가 높은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바람에 신장병과 당뇨병 왕막증 당뇨병 족부괴사 등 합병증이 심해진다 당뇨병 치료가 인공투석 단계까지 가면 이때부터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된다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클리닉에는 다른 병원에 갔다가 인공투석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발 살려달라며 찾아오는 환자들이 비일비재하다 안타깝게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문제가 된 환자들인데 발병 초기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병이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환자들이 그때까지 아무 치료도 받지 않고 마냥 병을 방치해 두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의사라고 해서 전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당뇨병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의 치료법은 하루가 멀도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의사는 최신 치료법과는 거리가 먼 치료밖에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게으름을 부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매일 눈앞의 환자를 진찰하기에도 벅찬 나머지 최신 치료법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는 의사도 많다 이러한 현실이 썩 석연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남에게 자신의 건강을 온전히 맡겨서 손해를 보는 쪽은 환자 자신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춘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려면 먼저 환자 스스로가 건강 지식이 있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분별하여 환자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을 헬스 리터러시 즉 건강 정보 이해력이라고 한다 암도 마찬가지다 암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서우니까 알고 싶지 않다 일반인이 그런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는 태도가 가장 좋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활하면 어떤 암에 걸리기 쉬운지 어떻게 해야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지 암 진단을 받으면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 이는 전부 생명과 직결된 지식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편견을 버리자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다양한 건강식품이 유행했다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 이유는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탓에 아무 효과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이상한 편견이나 낡은 정보에 사로잡혀 그릇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고령자 중에 여러 종류의 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환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러 진료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는 데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의학의 발전으로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약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제대로만 복용하면 몸 상태가 훨씬 좋아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정확한 건강 정보에 대한 이해 없이 편견 때문에 놓치는 일은 어리석은 짓이다 게다가 약을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열심히 섭취한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조금은 과하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중 하나가 바로 프로틴 즉 단백질 보충제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 또한 건강을 위해 프로틴을 섭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장 그 나쁜 습관을 버리기 바란다 또한 건강을 위해서 채소 주스를 자주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 중에는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 이를 채소 권장량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주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채소 주스에는 맛을 내기 위해 과일이나 당분을 첨가한다 이렇게 과일이나 당분이 첨가된 주스를 마시면 당질을 과잉 섭취하게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건강 정보 중에는 바로잡아야 할 편견이 매우 많다 병을 부르는 잘못된 생각 열 가지 앞서 말했듯이 건강 정보라고 알려진 내용이라도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다음에 예시로 든 열 가지 항목을 한 번 살펴보면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이 몇 개인지 체크해보자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괜찮다 채소 주스를 마시니까 채소 섭취량은 충분하다 식단을 관리하면 콜레스테롤도 걱정 없다 약은 되도록 먹지 않는 편이 좋다 식사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쉬어야 한다 식사는 고단백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신장이 나빠지면 투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하루에 20분 이상 연속해서 걷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어떤 병이든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는 편이 좋다 앞에 열 가지 내용 중에는 정확한 사실이라기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항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에 제시된 내용은 전부 잘못된 편견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각각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조심하자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누구든지 신분을 감춘 채 자유롭게 어떤 내용이든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다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이다 물론 아기를 가지고 인터넷상에 가짜 정보를 흘리는 사람은 이 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말이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작성한 본인은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은 틀렸거나 오래된 정보를 올린 경우다 이런 실수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가령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하자 의사가 해준 설명만으로는 불안한 경우 이 사람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나도 시험삼아 검색을 해보았는데 다양한 내용이 나왔다 검색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인 경우 식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여전히 많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의사나 영양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끼치는 영향은 개인에 따라 크게 다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하는데 식습관 개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검색된 정보 중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도 신경 쓰지 않다가 어느 날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작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누구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지적을 받으면 가능한 한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다니기 마련이다 이대로 두었다간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보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법인이 말이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많은 사람이 클릭하게 되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검색 엔진의 상단에 올라와 더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그리고 최신 정보에 따르면 좋은 약이 개발되어 이 약을 복용하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져서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정보는 이와 같은 최신 의료 정보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보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여 받아들이는 능력 즉 헬스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인생 100세 시대가 된 이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역설적일 수 있으나 만약 70세 정도의 수명이 다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치매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자리를 보존하는 일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다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많이 들 텐데 수중에 그만한 돈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건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서 그것을 수명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명이 더 늘어났다고 기뻐하는 일은 생각의 방향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12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120살이 인간의 본래 수명인데 지금까지 아주 짧게 살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 생물은 종에 따라 각자 정해진 수명이 있다 예를 들면 고양이의 수명은 대략 16살 정도다 고양이가 80살까지 사는 일은 결코 없다 같이 살던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은 슬프지만 키우던 고양이가 16년을 살았다면 그의 고양이는 건강하고 축복받은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무지하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 고양이에게 인간이 먹는 음식을 주면 당뇨병이나 암에 걸려 정해진 수명보다 더 빨리 세상을 떠난다 개나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라 밥이나 빵, 단음식을 섭취, 소화할 수 있는 신체 구조가 아니다 생활환경이 혹독한 길고양이도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원래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신체 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제 수명보다 더 빨리 죽는 것이다 그래도 인생 50세라고 불리던 때에 비하면 현대인의 수명은 길어졌다 1947년에는 남녀 모두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다 물론 당시에도 70살 넘게 살았던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도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던 이유는 당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 의학의 발달은 성인 사망률의 감소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죽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중년의 건강을 좌우하는 최강의 무기 헬스 리터러시의 힘 100세 건강 주권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